베스트 커플상 내 마음이 들리니 김재원, 황정은 로열 패밀리 지성, 염정아 마이 프린세스 송승원, 김태희 반짝반짝 빛나는 김석훈, 김현주 지고는 못살아 윤상현, 최지우 최고의 사랑 차승원, 공효진 박윤재 씨가 여기 이하니 씨를 비롯해서 아주 예쁜 처녀 연기자가 많은데 내년에는 꼭 이런 분들과 함께 연기를 해서 순탄한 사랑을 하시고 베스트 커플상에 꼭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직까지 영심의 그림자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잘하고 있죠 주거니 박하니 과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여섯 커플 중에서 어떤 분들을 최고의 커플로 뽑았을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2011 MBC 드라마 대상 베스트 커플상 결과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산표 공효진 씨 네, 차승원 공효진 씨 축하합니다 덕고진 구혜정 커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커플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두 분 베스트 커플상 뽑아주신, 지지해주신 팬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너 왜 누나는 안 주고 띵덩이도 빨리 하나 더 가져와 누나, 누나 안 받았다고 누나 아, 받았다고 누나 아, 자, 자,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안 써있는 거 보니까 조작이 아니네요 투표가 방금 끝나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아, 이 상이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참 아, 참 아, 참 너무, 어... 예쁜 커플을 만들어주신 감독님이랑 홍재미 작가님께 감사드릴 뿐이고요 제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좀 심통도 내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몸에 좋은 약을 저한테 주시면서 힘내라고 항상 다독여주시고 이해해주셨던 차수은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두 분 축하드립니다 자, 최고의 베스트 퍼플러로 바뀐 두 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five 네 候